망할... 진짜 배기가 어디 있을텐데... 지나간 일에는 미련이 버려야지... 현재에 충실하자고 현재... 망할... 망할... 지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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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할 씨. 망할 씨. !! 망할 씨. 그 빨랄리던 성식이 형님도 이젠 개털되겠군 여기 앉는 맛이 오또큘레 그 난리였던 거야 계속 궁금했는데 끝에 가서야 재미를 보네 이런 대단한 맛도 아니네 여기 앉으면 세상 다 우습게 보일 줄 알았더니만 빨리 떡고물이나 찾아야겠어 그래 이런 쌈박한 게 나와줘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